지금 이제 아, 마리아 람몬스터 어 해야 되는 거죠 침대 가까이 갈게 뭐? 난 뭐냐 이것 봐, 이렇게 아, 벌써 갔지? 여기까지만 아, 아니다, 아니다, 파티 있다 야, 뭐야 이제 조문이지만 한 가지 해보고 싶었던 게 있긴 해요 뭐 부부의 세계에 기대 없이 해도 돼요? 어 사랑의 빠진 게 최고의 나이잖아 네 범칙에 걸리는 감춘이야 라다빠바밤 아, 건허가 멤버가 시키잖아 맘대로 언니가 춤 뭔가 잘 타내는 상태 그런 느낌이잖아 비가 없는 거 아 예, 부담스러워 아니, 예, 예, 예 아, 예, 예 아, 예, 예 왜 아유, 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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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다빠바밤 라다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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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슬기 라디오의 회사 슬기입니다 저 넣어줄거야 무지 넣어야겠어요 지금 시작하는 중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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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인터뷰를 좀 보는데 별다른 특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평소에 주연이랑 있을 때 주연이가 어툰거랬잖아 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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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 역시 랩 슬기 몇anno 세안 슬기 종류의 gost ! 라빠바바 威 때렸다 라빠바바 руб 야 맞다 앞바구 불이야 CF 풀 예뻤야 왜 여깄어 얘 이리로 와야지 이거 눈독해졌어 괜찮아 반복룩해졌어